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요거 이제 차돌된장찌개 비비고 즉석식품입니다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끓이면 되는거고 그리고 김치랑 무말랭이 김하고 계란후라이 그리고 밥은 제가 방금 한 겁니다 직접 했구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썸네 됐구요 일단 국물부터 먹을까요 오우야 어우 제대로 제대로 어우 된장찌개인데요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된장의 깊은맛이 된장찌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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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맛있따 음 하아 어우 맛있다 자,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맛있다 오랫동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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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아우 좋습니다 물도 좀 마시고 eats 어 네 yelled 나도 그 transfere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치즈worth 너무 맛있다. 맛있네요 오늘은요. 2023년 9월 5일입니다. 시간은 저녁 9시 33분이구요 오늘은 날씨가 좀 덥더라구요 제가 아까 어제는 좀 선선했는데 어제도 덥긴 더운데 가을이 오나보다 라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 덥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, 와령님 한게요 차돌네겠네요 아 진짜로? 어디로요? 아프리카? 아프리카? 어어 그래요? 정지 먹은게 아니었나봐요 다른 플랫폼 옮긴게 정지돼서 먹긴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아프리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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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시길 냄새도 아주 구수한 냄새 아주 좋고 소주입니다 시즌 downhill región 공 gehört 거꾸로 와우 아... è 아 맛있다 예 이집 자라다니 봤구요 아 노토킹? 몇 개 있을텐데? ASMR 거기에 노토킹 먹방 몇 개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말을 해야 제 목소리가 잠이 잘 온대요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기가 참 좋다고 그 수변형 먹방 8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털어놓고 죽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저의 능력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거의 뭐 극찬인데 먹방 유튜브한테 먹는 소리 좋다 잘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이거 뭐 최고의 칭찬이죠 어 감사합니다 뭐 ASMR 같은 경우는 영상을 못 올리는 게 아직은 좀 덥잖아요 그죠? 에어컨 틀고 방송해야 되는데 ASMR 먹방을 하려면 이 마이크말고 ASMR 먹방용 마이크 키잖아요 그러면 그 에어컨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더운 걸 좀 참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운돼요 카메라가 이게 과열돼가지고 다운되더라고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ASMR로 조만간 뭐 노토킹 ASMR 뭐 이런 거 좀 날씨 풀리면 홍도기 또 촬영해서 올리는 걸로 요즘 또 이제 채널을 분리해서 게임 영상은 게임 채널 올리고 그냥 뭐 라이브한 이 본 채널에는 먹방이나 브이로그 이런 거 올리니까 신규 시청자분들도 좀 유입되고 너무 맛있다 어우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좋네요 으흐 아... 아, 잘 먹네 맛있게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구독!